오늘 2사에서 47장의 말씀은 바벨론의 폐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 차례 바벨론의 폐망에 대한 말씀들을 2사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사에서 47장에는 바벨론의 폐망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교만한 자에게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떠한 것에서도 그 심판에서 건질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 하나님의 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재앙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진멸하시고 멸망으로 처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주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에요. 1절을 보면 여기서 티끌에 앉으라 땅에 앉으라 라는 이 말은 바로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그들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론도 처녀 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도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도 처녀 딸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 딸이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그가 자기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라고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높인 모습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7절 8절 말씀에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친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으리라 그가 처녀 바벨론인데 과부로 친해지도 아니하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는 잘되고 잘될 것이다 번성하고 창댁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어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모든 부기와 영화를 주었음을 알지 못하고 그 영화를 마치 자기가 누리고 있고 자기가 얻은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을 보면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바벨론의 그 유다족속들을 넘겨주신 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그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하였기 때문에 백성에게 노하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넘겨주어서 스스로 기업이 욕되게 함을 얻는 일을 허락하셨다. 그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직 그들의 구원의 하나님은 한 분 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그것을 넘겨주었는데 이 바벨론은 자기의 영화가 자기에게로부터 온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모습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2사에서 14장의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북극 집회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이와 비길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교만이 어느 만큼까지 높아져 있는가를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은 바로 그 뒤에 배후가 사단이었음을 말하고 있고 또 두로왕에게는 에스게에서 28장에 그들을 또 자기들의 그 부기와 그 영화로 인해서 교만해진 모습도 사단에 의해서 그들이 교만해진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처녀 딸이라고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딸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가 아직 처녀예요. 정혼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예수님과 정혼을 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딸인 것은 마찬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바벨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영화와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때에 멸망으로 치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겸비한 심령을 가지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문서 14장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며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16장 18절에는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잡이니라. 여와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을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 하시고 그래서 이 교만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면 앞잡이가 되지만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진노의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그냥 어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어떤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오늘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떤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멸망하는가 를 잘 알아야 하는데 이 바벨론은 이미 말씀을 들었듯이 게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들의 멸망을 받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게시록 17장 17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침숭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벨론에게 유다왕국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허락하신 것과 똑같이 게시록 17장에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을 그들이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내 스스로가 높아져 있는 사람 또 이 바벨론이 나쁜 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할 만큼 교만해질 만큼 부기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라오디기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가 어떠했느냐 게시록 3장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오늘날 교회가 라오디기아 교회와 같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신앙인들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는 부족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고 영적으로는 벌거벗었으면서도 육적으로 보여지기에 그들이 마치 부자인 것 같고 부여한 것 같고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교회의 모습 그러한 육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모든 것들이 다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고 잘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인들 또한 교회들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이 이사서 47장 바벨론에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한 것이다. 우리에게 아무리 부족하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두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큰 목회를 하던 아무리 정말 부여한 재산을 갖고 있고 세상의 명예를 갖고 있는 기독교인이던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지던 그 모든 것을 주의 종도 또 그 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네가 하나님이신데 그 주신 거에는 분명히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골로스 3장 12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만드셨으니까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으라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거룩한 사랑받는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 지혜가 뛰어나서 지식이 뛰어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자신이 눈먼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바벨론이 1절, 2절, 3절을 보면 그들이 더 이상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고 그 다음에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걷고 내 속살이 드러나고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이 말은 그들의 죄악의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오늘 잘나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 안에 교만을 그 죄악을 반드시 하나님은 드러내신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수치를 주님이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 수치를 드러낼 때 어떡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이 수치를 드러내는 상황이 너희한테 올 것이다 하지만 회개해라 이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돌이키라라는 거예요. 우리 요나스 3장 5절을 가보면 그 니노에가 요나의 말을 통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니노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높은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었고 그 왕은 금식을 하고 배옷을 입고 제 가운데 앉아서 회개함으로 그 심판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간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고통의 어두움이 나를 침범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내 죄악의 수치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 교만한 데서부터 낮아져서 겸손한 심령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라우디키아 교회에게도 18절 말씀이 너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육의 부여함이 아니라 연단한 금 정금과 같은 믿음의 부여함을 가지라. 십자가에서 죽고 정금과 같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으로 자신을 영적으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졌을 때 그 세례받은 심령이 될 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갈라져서 3장 27절에 말합니다. 바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세례받은 심령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가고 육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47장 4절 말씀에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망군의 여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리디이머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반드시 너에게서부터 구원하실 거다. 헛말이 아니다.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 그렇다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너희는 반드시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는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안에 교만을 깨트리시고 네가 겸손하여 회개하면 너도 구원을 받게 하시는 분이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곳에서부터 돌이켜 회개해서 겸비한 심령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극룰하심을 잊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종기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교만해서 스스로를 높인 자는 반드시 멸망하고 폐명하게 되어지고 그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거룩한 이름을 지금 이스라엘들을 백성들을 노화해서 기업을 욕되게 그들에게 내어주었지만 반드시 그 이름을 다시 거룩한 하나님이심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고통 가운데 놓여 있다면 회개하며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또 내가 어떤 높은 자리에 있어서 스스로가 옳다라고 인정을 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자리에 서서 내가 뭔가 선줄로 생각한다면 또 거기서도 우리는 회개하여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내게 허락된 것일 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바벨론이 그들이 아름답다 곱다 그런 일컬음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영화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서 28장 17절을 보면 이 두로왕의 그 영화를 그 사단의 것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서 라오디기아 교화같이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먹고 벌거벗은 것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미련한 자들은 교만하여져서 자기 입으로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그와 같죠. 나뿐이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없다. 이 말은 여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한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이갑도다. 그리고 8절 말씀 나는 과부로 친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없으리라 자기 임으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되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내가 오늘 영화를 잃어도 하나님이 내일 그 영화를 엎어버리면 한순간에 그 영화는 없어져요. 그래서 주님이 9절 말씀에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그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오직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단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시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만이 리디머예요. 구속자예요. 이 리디머가 누구요? 예수 크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골로서서 1장 13절 말씀에 하신 것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자 유다 백성들을 흑암의 권세 바로 그 바벨론에서부터 건져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그 말씀이 우리가 어제 한 고레스 왕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을 주게 하는데도 사용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권세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주 뜻대로 움직여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우리의 입이 그분을 어떻게 찬양해야 될지를 이사야가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나의 구원자이시다. 아우르디머 그는 망군의 여호와 The Lord Almighty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는 The Holy One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다. 나로 하여금 이 죄악 가운데서 건전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실 이시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려고 노력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피를 의지할 때 그 십자가를 의지할 때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지금 이 사서 47장에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있든 높은 자리에 있든 회개하고 돌이켜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 구속자이심을 드러내시고 그 전능하심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거룩하신 이심을 드러내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그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망군의 여호와 만앙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는 단 한 분이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교만한 자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을 대살로니카 후서 2장 3절로부터 말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4절 말씀에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이와 같이 교회가 배도하게 되면서 그 교회를 지배하는 자가 나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하느냐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합니다. 베드로스 5장 5절에 말한 것처럼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일하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이 그것을 취하시면 한순간에 그거를 이룰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야 돼요?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내 뜻과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로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죽게 부르짖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가졌든 내가 어떤 교회를 큰 교회를 하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의시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한 자는 한순간에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없어서 겸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어느 날 내가 하나님이 주어서 많은 것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결단코 내가 겸손한 자리에서 머리를 들지 않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 어떤 순간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놓여있는 자여 주님 손에 잡힌 자여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자라는 사실을 아시고 십자가 앞에 늘 엎드리시고 회개함으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명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